두 사람 사무실 주변 단기 임대자 명단을 조사해본 결과 똑같은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누군데? 지금 미소야? NG의 미소인데? 화학공간 유원기를 각자의 사무실에서 분노상을 봤어요 다른 가족들한테 비키면 안 되니까 집에서 볼 수 없었겠죠 난 몰라요 경특대 연락해서 협조 요청하고 혹시 모른 상황에 대비해서 실탄 체크해 한 포인트당 한 명씩 한다 이거 공포탄 들어있는 거 아니죠? 아니야 경특대 연락처 협조 요청하고 J3원을 대비해서 실탄 체크해 각각 입게 한 명씩 잘한다 봐봐 뭐지? 그래? 서로 너로 배려봐라 너로 배려봐라 너로 배려봐라